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데덕TV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 24시간마다 파이코인 단어로 제공됩니다. 제공 버튼이 생기면 눌러 놓으면 24시간 동안 제공을 하고 24시간 후에 또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파이코인이 날이 갈수록 핫해지는데 어떤 분은 퇴화시 인정이 안되서 저와 같이 인정이 안돼서 거래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늦게 시작해서 퇴화시 인정해서 거래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용은 저기 파이코페가 있습니다. 파이코페에 가보면 거래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많이 핫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았을 때만 아직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지금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했는데도 아직까지 퇴화시 인정이 안됐지만 묵묵하게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년이지만 이제 제 2개의 피토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2022년부터 채굴하여 현재 738개의 파이코인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이 피라미드식으로 따지면 하이 있잖아요 하이 하이 유지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 했는데도 작년부터 채굴을 해가지고 1238개의 파이코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시작해도 흔적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달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파이를 검색한 후에 파이 네트워크 설치하고 파이 브라우젤 설치하시고 파이 홈페이지에 보면 채굴 버튼이 24시간마다 생깁니다. 그거 한 번씩만 눌러주면 됩니다. 24시간마다.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 빠르게 참여하시고 다음때 부자로 가는 길을 갑시다. 제가 미리 속단하는 건 물이 있지라도 파이코인 항우에 코인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제 잘못 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KWC 인정 해가지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 주소하고 초대 코드를 동영상 아래에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링크를 끌어놓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채굴한 내용입니다. 지금 채굴한 내용을 제가 저사수로 찍어놨는데 738개 곧 739개가 되겠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이게 제가 그럽니다. 초대 코드하고 초대 주소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에서 그걸 합니다. KYC 인증도 하고 뭐 여러가지 등등 할게 많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분이 누구냐 그겁니다. 파이네트워크 창시자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창시자 파이 코인을 창시자 니콜라스 코카리스인가 뭐래 코카리스인가 코카 제가 영어가 좀 짧습니다. 영어가 짧은게 아니고 완전 영치입니다. 영치 영어 못합니다. 이분도 같이 동참한 부인 같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르게 지금이라도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발음이 좀 셉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있어갖고 발음이 세우고 그리고 파이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파이 카페 파이 카페 파이 카페 여기 이것도 제가 주소를 링크를 들어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 시작 그래 포함 이렇게 되어있죠. 튜토리얼 중수도 되어있고 우선 파이를 가입하시고 파이 카페 여기에 가입을 하세요. 가입하시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입 절차 가입 절차 가입 절차 에 대해서 튜토리얼로 이분이 잘 써놨습니다. 카페 주인이 그럼 해놨겠죠. 여기 보면 직거래 장터 부동산 휴대폰 중고 악세사이 브랜드 컴퓨터 게임기 자동차 차량용품 다 거래한 것들입니다. 그거를 거래해 그 맘하게 거래 했죠. 이분들은 다 KWC 인증되어가지고 이제 발교레이션 까지 통과되고 14일인가 지나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풀리는게 아닙니다. 최고랑계 다 풀리는게 아니고 일부만 락업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구조 508 15년씩 거래 완료 이야 부럽다 부러워 파이코인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고팔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백파이 차량가격 750만원 중에 100만원 파이 결제 100파이 매도비 뭐 44파이 수수료 30파이 평균결제 650만원 그러니까 파이를 100만원어치 결제하고 현금으로 650만원 결제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거래 완료되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 안해도 됩니 안해도 뭐 아시겠지요? 가구 인테리어 자전거 뭐 거류 자파 여기 보면 보세요. 크로스백 크로스백 블루이비통 뭐 대세인 듯 해서 저도 저도 팝니다. 파이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파이 지금이라서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다 함께 웃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뭐 열 번 설명한 마음이 육성에 파이브를 하시고 판매를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파이를 채굴하세요. 채굴하면 결국에는 웃는 날이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 책 다른 짓을 잘하는 구독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이 꼭 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